지역번호 061-652-3030-652-3040-650-3368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멜로디 좋네요. 요요미씨 잇기업기. 그러기 잇기업기 요건가요? 잇기업기. 네네. 그러기 잇기업기. 잇기업기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요미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3, 4부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. 여러분 어디 가는 거 잇기업기. 업기. 업기 그렇습니다. 3시 5번에 돌아갑니다. 3, 4부에도. 신나는 오후와 함께. 이따 뵐게요. 내 마음을 다 알아놓고서 지침을 뚝대기 잇기업기. 당신 보면 자꾸자꾸 설레요. 매일 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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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당신 손을 잡고 따라갈래요. 이제 내 손을 잡아줘요. 내 마음은 역시 마음 다른 건가요. 오늘 지금 썸 타는 게 아니었나요. 날 그냥 한 번 질러보는 거였다면. 이렇게 귀엽게요. 어제 스쳐 내게 미소 짓고서 오늘 딴 척하기 위기 없기 당신 맘을 다 알고 있는데 여자의 태우기 위기 다른 사람 보고 웃지 말아요 내가 당신 여자 될래요 여기저기 눈길 주지 말아요 이제 나를 사랑해줘 내 사랑 당신 사랑 다른 건가요 그날의 힘이 아니었나요 날 당신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기 귀엽게요 내 마음은 심각 다른 건가요 우리 지금 손 타는 게 아니었나요 날 그냥 한번 질러본 거였다면 이러기 귀엽게요 내 사랑 당신 사랑 다른 건가요 그날의 힘이 아니었나요 날 당신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기 귀엽게요 내 마음 당신 마음 다른 건가요 우리 지금 손 타는 게 아니었나요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